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거리 곳곳에 시민들로 가득했던 풍경, 올해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을 맞아 예전만큼은 아직 아니겠지만 상점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삼고현상이라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들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빚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많아지니까 골목상권에 쓰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상인분들 모두 말씀하시는 게 골목에 돈이 돌지 않는 것 같다. 소위 돈맥 경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어려워져서 지금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가 지나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상인분들,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연말 특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는 손님마저 지금 잘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경제 전반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골목 경제도 지금 뭔가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골목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부천시가 어떤 방안들을 좀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줬으면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손과 머리를 맞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함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게 일단은 먼저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경제 전반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내 주변의 골목 상권에서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화폐만이 골목 상권에서 쓰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어떤 인입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골목 경제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골목 경제 상인회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게 할 것인가. 즉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 거리를 문화관광형이나 아니면 특화 거리나 이런 것들로 지역 경제 어떤 심벌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골목 상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골목 상점과 연합회 이호준 회장이었습니다.